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글을 오게 하다, 글을 먹게 하다, 글을 웃게 하다 이런 말들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쉽게 머릿속에서 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쵸?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말들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이 핵심 개념만 이해하시면 오늘 이 말을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핵심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어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 순서로 단어를 내려놓으면 그런 말들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다, 누구를 뭐하도록 조금 전에 봤던 표현 다시 생각해보면 뭐 먹게 만들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글을 먹게 만들다, 만들다, 글을 먹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핵심 개념, 이 순서대로 영어 단어를 내려놓으시면 되고 이 순서대로 내려놓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make라는 동사, 만들다 라는 뜻을 가졌죠? make라는 단어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해당하는 거, 목적어. 그쵸? 누구를 어떻게 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게 할 건지는 동사 바로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make, 목적어, 동사 이 순으로 영어를 말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 개념이고요. 이 개념은 그냥 개념으로 알아두시고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다, 그를 웃게 자, 여기서 우리가 한국어식으로 잠깐만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를 웃게 만들다, 그쵸? 그를 웃게 한다, 그를 웃게 만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런 순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만들다, make, 그를, 힘, 그 다음에 웃게, laugh 이 laugh라는 단어가 웃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make him laugh라고 하면 그를 웃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되고요. 밑에 예문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봐 나를 웃게 이것도 한국어식으로 약간 이해해보면 나 웃겨봐 이런 거죠. 한번 웃겨봐 이렇게 하는 건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봐 나를 웃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셔야지 쉽게 영어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웃겨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이 구조를 모르면 어? 웃겨봐? 되게 우리나라 말로는 세 글자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봐 이거는요. 그렇죠? make, 나를, 나를 이거는 me 라고 하시면 되고요. 웃게 이거는 laugh 하시면 돼요. 그래서 make me laugh 라고 하면 웃겨봐. 나를 웃겨봐. 만들어봐 나를 웃게.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만들었다. 나는 만들었다. 나는은 I고요. 만들었다는 made예요. 그렇죠? make의 과거. 그래서 I made 하시면 되고요. 그를 하면 him. 웃게. 그럼 laugh. I made him laugh. 나는 그를 웃게 만들었다. 내가 그를 웃겼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혹은 한국어시으로 내가 그를 웃게 만들었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만들지 않았다. 만들지 않았다. 과거에 뭔가 하지 않았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뭔가 하지 않은 거는 didn't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didn't make 라고 하시면 돼요. I didn't make.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didn't made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didn't 해서 과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는 원형 동사 그대로. didn't make 라고 오는 거예요. I didn't make. 그들을. 그들을은 them. 그 다음에 웃게는 laugh.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 didn't make them laugh. 라고 하시면 나는 그들을 웃게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정리됐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든다. 그를. 그 다음에 앉게. 그를 앉게 만든다. 야, 걔 좀 앉게 해봐. 뭐 이런 말할 때 쓸 수 있는 이 그 어순. 그리고 그 말할 수 있는 구조예요. 어순이라는 말보다는 구조라는 말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영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 영어의 구조를 익히자. 구조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들다. 그러면 make. 그를. him. 앉게. sit down. 뭐 down은 빠지셔도 되고요. make him sit까지 하셔도 되고 make him sit down까지 넣어주셔도 되고 저는 넣어서 만들어봤어요. 자, 첫 번째. 나는 만들었다. 이제 기억나시죠? I made. 그녀를. her. 앉게. sit down. I made her sit down. 내가 그녀를 앉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그는 만들었다. 그. he made. 그쵸. 만들다. 이게 현재고요. 만들었다. 이게 과거죠. he made. 나를. me. 앉게. sit down. he made me sit down. 저 사람이 나를 앉게 만들었어요. 앉아있게 했어요. 여기서 이 make의 이 뉘앙스는 약간 좀 강제성을 띈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좀 앉게 했을 경우에 억지로 앉게 했을 경우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만드는 이 make라는 이 동사는 전반적으로 약간 강제성을 좀 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영어는 100%가 없어요.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문장에서 다 그렇게 쓰인다는 아니에요. 항상 예외는 있다. 저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예외가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외는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분명히 이건 강제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강제성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는 문장이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항상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만들어줄래? 부탁하는 거예요. 뭐뭐 해줄래? 뭐뭐 해줄래? 이거 제가 간단한 거 하나 표현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거 뭐였냐면 will you? 라고 하면 된다. will you? 이거는 네가 뭐뭐 할 거니 너의 미래를 물어보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뭐뭐 해줄래?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will you make? 만들어줄래?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여기서 뭐 좀 공손한 말로 하자면 뭐 could you?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일단은 다 같은 의미긴 해요. 뉘앙스의 차이지 여기서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뉘앙스 하나 배워가세요. will you 쓰시면 되고요. will you make? 만들어줄래? 그들을 그럼 will you make them sit down? will you make them sit down? 야, 저네들 좀 앉게 해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것도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지만 구조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핵심 개념에서 보여드렸듯이 만들다, 누구를, 뭐하도록 이 세 가지만 이 한 가지 그렇죠. 만든다, 누구를, 뭐하도록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만들다, 그를, 일어나게 앉았으니까 일어나는 것도 있겠죠. 이거는 make him stand up stand up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stand 라는 거는 그냥 서있다 라는 정도의 뉘앙스가 강해요. 그래서 앉아있다 일어날 때는 stand up 그래서 up을 웬만하면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들지 마 뭐 뭐 하지 마 라고 할 때는요. 앞으로 어떤 동사든지 만들다 뭐 공부하다 뭐 때리다 뭐 어떤 동사든지요. 뭐 뭐 하지 마 라고 하고 싶으시면 그 앞에 don't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don't make 하시면요. 만들지 마에요. 가지 마 don't go 뭐 미드나 이런 영화 같은데 보면은 제발 떠나지 마 뭐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please don't go 많이 쓰거든요. 가지 마 다 don't 붙이고 쓰시면 돼요. 먹지 마 don't it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예문 만들 때 학교에 이제 학원에서 예문 만들 때 뭐 don't study 라고 하면 공부하지 마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주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라도 아이들은 그 공부하는 게 정말 힘이 든가 봐요. 아무튼 잠깐 딴 얘기했었고요. 아무튼 만들지 마 이거는 don't make 나를 me stand up don't make me stand up 나 일어나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만들었어? 네가 만들었어? 과거죠. 과거에 이 사람이 뭔가 했냐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무조건 did you 하신 다음에 동사 넣으시면 돼요. did you make 그리고 이때 did you 하고 뒤에 붙이는 거는요 일반 동사만 가능해요. 일반 동사 뭐 예를 들면 그냥 아시는 모든 동사 는 다 일반 동사예요. did you make 뭐 did you go did you say 다 그런데 비 동사 아시죠? 비 라는 모양 am i is 이거는 여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happy hungry 이런 거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did you hungry 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did you make 자리는 다 동사만 온다. 동사가 뭔지 일반 동사가 뭔지 정도만 여러분이 숙지해 주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구분입니다. did you make 만들었어 did you say 말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did you make 만들었어 글을 him did you make him stand up 그렇죠. did you make him stand up 네가 네가 글을 일어나게 만들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만들지 않았어. 과거에 하지 않았다는 didn't 쓴다 그랬죠. 나는 이니까 I didn't make I didn't make them stand up 하시면 되겠죠. I didn't make them stand up 나는 만들지 않았어 그들을 일어나게끔 I didn't make them stand up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표현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만든다 그를 달리게 만든다 그를 달리게 어렵지 않죠. make him run 하시면 되고요. 네 개들을 좀 빨리 만들게 해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만들어라는 표현을 그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네 개들을 좀 빨리 달리게 해봐 이런 정도의 의미라는 거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영어를 만드시면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와 한국어는 언어 체계가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그대로 직역한 게 영어가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고 영어를 그대로 아니듯이. 그쵸. 서로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표현법이 좀 다르다라는 걸 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이렇게 명령할 때 있죠. 만들어. 몸 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동사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make 하시면 되고요. 어 이번에는 너의 개들 그쵸. 너의 개들이니까 your dogs 빨리 달리게 달리다는 run인데 빨리 달리다는 run fast 예요. 순서가 좀 바뀌죠? fast run이 아니고 run fast 예요. make your dogs run fast 라고 하시면 됩니다. make your dogs run fast 네 개들을 빨리 달리게 만들어 라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만들지 마 이거 조금 전에 배웠죠? 뭐 뭐 하지마는 그쵸. don't 쓰시면 되요. don't make your dogs run don't make your dogs run 네 개들을 좀 달리게 하지마 안 달리게 뛰게 하지마 좀 이렇게 냅둬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do not 그리고 don't 라는 거는 do not 의 줄임말이에요. do not 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don't make 라고도 하지만 do not make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do not make the dogs run 너의 개들이 아니었네요. 그 개들이었네요. don't make the dogs run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세 번째 나는 만들 거야 I will make I will make 만들 거야 그들을 them 느리게 달리게 빨리 달리다는 run fast 느리게 달리다는 run slowly slowl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I'll make them run slowly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I will make them run slowly 자 되셨죠? 다음 표현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든다 그를 멈추게 그렇죠? 만든다 make 그를 him 멈추다 stop make him stop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만들어 그를 멈추게 뭘 멈출까요? 춤추는 것을 지금 이 stop 이하로 stop 나중에 stop 다음에 stop 다음에 춤추는 것을 멈추다 춤추는 것을 한국어로 바꿔보면 춤추는 것을 멈추다 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몇 강의 전에 제가 다뤘어요. 그쵸? stop 하고 뭐 뭐 하는 거 keep 하고 뭐 뭐 하는 거 배워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안보신 분들은요. 이 말로 배우는 영어 시리즈에서 찾으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것만 찾아서 좀 배워주시면 이 문장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만들어 이거는요. make 죠. 그를 그러면 him 멈추게 춤추는 것을 이라고 말씀하시려면 stop dancing 하시면 돼요. 춤추다가 dance 구요. dance 뒤에 ing 붙이면 dancing sing이 되잖아요. 그거는 춤추는 것 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문법적 용어를 떠나서 ing를 붙이면 동사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동사가 형형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거를 ing 붙여서 명사로 만드는 것을 동명사라고 하고요. 동사 뒤에 ing 붙여서 형형사처럼 만드는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해요. 그건 문법적인 용어를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지금은 명사형으로 바꾼 거거든요. 명사형이 된다는 것은 춤추다를 춤추는 것 이라고 바꾸는 것이 명사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먹다를 먹는 것 먹는 행동을 하는 것 이런 의미죠. 춤추다를 춤추는 것 노래하다를 노래하는 것 이렇게 바꾸려면 sing 뒤에 ing 붙여서 singing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 이러고 바꾸려면 study 뒤에 ing 붙여서 studying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문법식 설명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make him stop dancing make him stop dancing 만들어라 글을 그만 춤추게 제 춤 좀 그만 추게 해 이 정도의 의미겠죠. 춤 좀 그만 추라 그래. 가서 제 춤 좀 그만 추게 만들어. 이런 의미 make him stop dancing 자 두번째 나는 만들었어 그러면 I made 글을 him 그만 말하도록 멈추게 말하는 것을 그럼 stop 그쵸 talking이라고 하시면 돼요. I made him stop talking I made him stop talking 나는 만들었어 글을 멈추도록 말하는 것을 이런 어순으로 얘기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얘기한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made him stop talking I made him stop talking 한 두 덩어리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I made him 까지 한 덩어리로 끊고 그 다음에 stop talking 이렇게 한 두 덩어리 정도로 두 단어 내뱉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 말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계속 따라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만들어줄래 부탁하는 거 배웠었죠. will you make 하시면 되고요. 그들을 them 담배 피는 것을 멈추게 stop smoking 하시면 돼요. smoke 이게 연기라 연기 피우다 라는 뜻인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담배 피다 라는 뜻을 가질 수 있어요. stop smoking 담배 피는 것을 멈추도록 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ill you make them stop smoking 걔네 담배 좀 그만 피기 해줄래 라는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물 한 잔만 마시고 할게요. 자 다음 표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다 그를 울게 그를 울게 만들다 그렇죠. 그를 울게 하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make him cry 만들지마 이제 기억나시죠? 뭐뭐 하지마 don't 쓰죠. don't make 나를 me 울게 cry don't make me cry 나 울게 하지마 나 좀 그만 울려 이 정도가 딱 한국어 하고 맞겠네요. 나 좀 그만 울려 나 좀 울게 만들지마 그만 울려 아무튼 나 울게 하지마라는 의미를 가진 말에 쓸 수 있고요. 나 그만 울려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누가 만들었어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의 의문인데도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아서 잘 만들지 못하는 구문 중에 하나예요. 누가 who 만들었어 만들었다 과거니까 made 이렇게 하시면 돼요. who made 굉장히 쉽죠. 누가 만들었어 이게 뭐라고요? who made 누가 먹었어? who ate 누가 마셨어? who drank 누가 집에 갔어? who went home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그쵸? who made 너를 you 울게 cry who made you cry 누가 너를 울게 만든 거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죠. 자 세 번째 절대 만들지 마 위에 만들지 마 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절대 뭐뭐 하지 마 절대 뭐뭐 하지 마 더 만들긴 쉬워요. don't 대신에 never 쓰시면 돼요. never make never make 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만들지 마 이거는 don't make 절대 만들지 마 never make them cry 그렇죠. never make them cry 절대 그들을 울게 만들지 마 라고 말하는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표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든다 그를 공부하게 만든다 만든다 그를 공부하기 쉽죠. 그쵸? 이제 할 수 있어요. make him study 하시면 돼요. make him study 제가 뜸 들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시라고 자 내가 만들었어 I made 내 아들 그쵸? my son 공부하게 study I made my son study 나 우리 아들 공부하게 만들었어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정말 공부 안 하고 놀 때 내가 우리 아들 공부하게 만들어준 거야. 잘 지도하고 다 이루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무튼 내가 우리 아들 공부하게 만들었어 라고 할 때 I made my son study 하시면 되고요.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 나를 공부하게 그 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 my mom made 하시면 되죠. my mom 우리 엄마가 made 만들었어. 누구를 나를 그래서 보통 주어동사 목적어까지는 한꺼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적어까지는 지금은 색깔도 다르게 하고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하고 기억하실 때는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I made my my mom made me my mom made me 우리 엄마가 만들었던 나를 공부하게끔 study my mom made me study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부모님은 만들지 않았어. 엄마 아빠라는 표현은 아는데 부모님이란 표현도 쉽게 못 만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요거 가르쳐 드릴게요. my parents 라고 하시면 돼요. parents 부모님 이게 부모님은 항상 보통 두 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모잖아요. 부가 아버지고 뭐가 어머니니까 부모님이라고 하려면 parents 해서 복수형을 씁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는 parent s를 빼고 parent 복수형으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my parent 라고 하면 부모님들 중 한 분만 말하는 거고요. 보통 두 분을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복수로 쓸 때가 많아요. 하지만 단수로 쓸 수 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my parents 우리 부모님들이 뭐 하지 않았어 만들지 않았어 didn't make 나를 me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보면 my parents didn't make me my parents didn't make me 우리 부모님은 만들지 않아서 나를 공부하게끔 study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my parents didn't make me didn't make me study my parents didn't make me study 자 이렇게 읽을 것 같고요. 다음 표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다 그를 운동하게 운동하던 exercise 이니까 이번엔 바로 띄워보도록 할게요. make him exercise make him exercise 의사 선생님이 만든다 의사 선생님이 만든다 the doctor makes 라고 만들어봤습니다. 주어가 the doctor 단수란 얘기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때는 동사 뒤에 s를 붙이죠. 그래서 the doctor makes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냥 혹시나 실수로 the doctor make 라고 해도 아주 큰 문제는 없어요. 의미를 이해하는데 아무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s가 붙는다 한번 이해해주시고 이걸 너무 지키려고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른 뒤에 더 중요한 어순을 흐트러버리면 더 손해니까 차라리 s 안 붙이고 뒤에 어순을 맞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전체적인 의미가 이해가 되거든요. 아시겠죠? the doctor makes 나를 미 운동하게 exercise 라고 해주시면 돼요. the doctor makes me exercise 다시 한번 더요. the doctor makes me exercise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내가 만들 거야. 그러면 I will make 너를 you 운동하게 exercise I will make you exercise 내가 너 운동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세 번째 나는 만들지 않았어. 앞에 검정색 부분 여기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기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영어 엔진을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고 있죠? 뭐 뭐 하지 않았어는 didn't 쓴다고 그쵸? I didn't make them 그쵸? I didn't make them exercise I didn't make them exercis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만든다 글을 넘어지게 넘어지다 라는 표현 fall F-A-L L 이거 쓰시면 돼요. fall make him fall 이것도 fall down 하셔도 되고요. 넘어지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fall down 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fall만 쓰셔도 돼요. 뭐 넘어지다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그 다음에 fall 이게 명사로 쓰이면 가을 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혹시나 어? 이거 그건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make him fall 글을 넘어지게 하다. 자, 그가 만들었어. 그가 만들었어. he made me 그쵸. he made me 넘어지게 fall 그래서 he made me 까지 붙일 수 있으면 두 덩어리 느낌 he made me fall he made me fall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만들었어 글을 그쵸 this made him this made him 넘어지게 fall 이게 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걔가 이거에 여기 걸려 넘어졌어. 걔가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을 때 또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쵸? 의미가 같죠?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쵸? 바닥에는 아, 이것 때문에 네가 넘어졌구나. 여기에 걸려 넘어졌구나. 뉘앙스는 달라요. 그치만 궁극적인 의미가 같죠? 이게 걔를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럴 때도 이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아, 걔가 여기에 넘어졸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을 때도 이 한국말을 먼저 떠올리고 이걸 영어로 바꾸려고 하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먼저 영어가 떠올라서 this made him fall 이라고 떠올릴 수 있으면 정말 쉬운 영어로도 얼마든지 소통 가능한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영어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단어는 필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this made him fall 만들어봤고요. 그는 만들지 않았어. 이제는 반복되니까 그냥 하실 거예요. 그쵸? he didn't make you 그쵸? he didn't make you fall he didn't make you fall 걔가 널 넘어지게 한 게 아니야 이런 정도의 의미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he didn't make you fall 자 하나 더 있나요? 예, 하나 더 있네요. 자 만든다 그를 숨깨 만든다 그를 숨깨 make him 숨다는 hide make him hid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소리가 만들었어. 그 소리 소리는 더 사운드 쓰시면 되고요. 만들었다는 made 그 소리가 그를 만들었어. 뭐하도록? hide 숨깨 더 사운드 made him hide 더 사운드 made him hide 만들어봤고요. 이 소리가 만들지도 몰라 이 소리는 this sound 고 뭐뭐 할지도 몰라 뭐뭐 할지도 몰라 조동사 might 혹은 may 쓰시면 되는데 저는 might 썼어요. this sound might make him 그렇죠. this sound 이 소리죠. 뭐뭐 할지도 몰라 might make him hide this sound might make him hide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is sound might make him hide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니가 만들고 있어 니가 뭐뭐 하고 있어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you are making 하시면 돼요. you are making 니가 만들고 있어 그들을 them 숨깨끔 hide 니가 지금 걔네를 찾겠다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니가 걔네를 숨깨고 있다니까 이런 정도의 의미에요. you are making them hide 자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맞네요. 실전 응용 문제 풀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응용 문제는요. 정말 우리가 쓰는 한국어 그대로 최대한 갖고 오려고 노력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날 숨깨 했어.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날 숨깨 했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지 못하는 부분은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요.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못 만드시겠으면 그 소리만 만드셔도 돼요. 그 소리 그 소리 뭐죠? 그쵸. 그 사운드 그쵸. 날 숨깨다. 여기는 조금 전에 배운 표현이니까 아직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쵸. made me hide The sound made me hide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한국어는 보면 밖에서 들려오는 이라는 말이 먼저 오고 그 소리가 나중에 와요. 그 소리라는 말을 꾸미기 위해서 밖에서 들려오는 이라는 말이 먼저 오는 반면에 영어는 그 소리라는 말 뒤에 오게 돼 있어요. 항상 구조가 그러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명사를 꾸밀 땐 앞에 오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벌써 영어로 봐도 두 단어 이상이죠. 두 단어 이상이 명사를 꾸밀 땐 항상 뒤에서 꾸민다. 이게 영어의 가장 구조의 한 가지 규칙이에요. 뭐 여러 가지 문법 용어들 문법 개념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두 단어 이상의 단어가 명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꾸민다. 기억해 주시고요. 더 사운드 밖에서 들려온다. 들려온다는 말은 필요 없고요. 사운드니까 들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오냐. 밖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from outside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sound from outside made me hide the sound from outside made me hide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번은 조금 어려웠는데 2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니까 내가 너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니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영어로 바꾸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이건 한국어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네가 나를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고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역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한국어를 자꾸 영어로 바꾸는 연습보다는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 영어로 자유롭게 말하고 싶으면 늘 말씀드리고 한 100번도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만든다. you 만든다. made me 열심히 일하도록 work hard 이게 다예요. 네가 만들어. made me you made me 네가 나를 만들어 work hard 열심히 일하도록 work hard 열심히 일하다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you made me work hard 됐고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 방을 청소하게 했어. 이거는 이제 좀 쉽죠. 그렇죠. my mom made me 그렇죠. 청소하게 clean 내 방이니까 my room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clean my room 하시면 돼요. 우리 엄마가 청소하게 했어. 그러면 my mom made me clean 까지 하시면 되고 청소한 장소가 내 방이니까 my room 넣어서 my mom made me clean my room 만들어 봤고요. 자, 4번 4번 볼게요. 어 장난감 자동차 때문에 넘어졌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장난감 자동차가 만들었으나를 넘어지도록 장난감 자동차가 만들었으나를 넘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 toy car a toy car made me fall 그렇죠. a toy car made me fall 이해 되시죠? 자, 5번 내 개인 트레이너가 날 운동하게 해. 운동하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내 개인 트레이너 요즘 PT 많이 하시잖아요. 개인 그게 PT가 뭐냐면 personal trainer 앞에 P 뒤에 트레이너의 T 따서 PT가 개인 트레이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이거는 personal 트레이너는 트레이너는 트레이너 personal trainer personal trainer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의니까 많이 붙여주셔서 my personal trainer 운동하게 한다 3인식 단수니까 makes me 그 다음에 운동 운동하다 exercise my personal my personal trainer makes me exercise my personal trainer makes me exercise 자, 오늘따라 이상하게 발음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의사선생님이 술을 끊게 했어. 의사선생님 그쵸? 더 닥터 했어. 과거죠. 그러니까 made me 하시면 되고요. 술을 끊다 stop drinking 뭐뭐를 멈추다 그쵸? stop drinking 하시면 돼요. 더 닥터 made me stop drinking 하시면 되고요. 스탑 대신에 quit q-u-i-t 혹시나 이 단어 아시는 분들은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어떻게 쓰셔도 돼요. 더 닥터 made me stop drinking 더 닥터 made me quit smoking quit drinking 하셔도 됩니다. 7번 이 TV 프로그램은 날 웃게 해 이 TV 프로그램이 맞는다 나를 웃게 이 표현이 되겠죠? 보시면요. this tv show this tv show TV 프로그램을 미국 영어에서는 show라고 하고요. 영국 영어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영국 영어쪽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되고 미국 영어쪽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show라고 하시면 돼요. this tv show 만든다 나를 makes me 늘 늘 항상 이라는 그 빈도 부사 always 붙여봤어요. this tv show always 항상 makes me laugh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8번 야 웃겨봐 오늘 영상 초창기에 초반부에 나왔던 거예요. 야 이거는 헤이 하시면 되고요. 웃겨봐 make me laugh hey make me laugh hey make me laugh 야 웃겨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4개 웃기지 좀 마 하지마 하지마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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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me laugh don't make me laugh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0번 이 영화 보고 울었어 이 영화 보고 울었어 다시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만들어서 나를 울게 그렇죠? this movie 그렇죠? made me cry this movie made me cry this movie made me cry 자 11번 누가 널 울렸어? 누가 뭐뭐 했어? who 그렇죠? 만든다 너를 그러면 made you cry who made you cry who made you cry 자 마지막이네요. 12번 절대 널 울리지 않을게 절대 뭐뭐 하지 않을게 절대 뭐뭐 하지 않을게 내가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I 넣어주셔야 돼요. I will never I will never 하시면 내가 절대 뭐뭐 하지 않을 거다. 절대 란 말이 빠지고 하지 않을게 라고 하시려면 I will not I will not 절대 하지 않을게 I will never make you cry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will never make you cry I will never 빠지면 I will make you cry 내가 널 울릴 거야 가 되고요. 그냥 울리지 않을게 라고 하시려면 I will not make you cry 근데 절대 란 말을 넣고 싶으시면 I will never make you cry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동안 저에게 소중한 커피 선물해 주신 분들 제가 감사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주님 노윤희님 이비하님 김영수님 이금희님 펭경자님 임승현님 김강혜님 최연심님 최초하님 이명선님 김규식님 황국찬님 노명희님 임연실님 최현수님 김민혜님 이해수님 제갈순남님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아 이미아 맥 이렇게 읽어요. 아이미아 맥 이미아 맥 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분 그 다음에 땡스라고 적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신 분 그 다음에 커피 한잔 하세요 하고 적어주신 분 모두 너무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힘내서 열심히 강의자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많은 영상들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할테니까 여러분들 시켜봐주셔서 계속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첫번째 님 손명주님 노윤희님 그 라인에 님자를 색깔을 안 바꿨네요.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웃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웃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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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